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certa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여기는 럭키박스를 하러 고향 스타필드로 갑니다 우와 그럼 부리같이 떠나볼까요? 몇 번 할래? 은근히 생긴 음정 오! 아쿠아 블루! 뭐야? 여기 뭐? 밑에 아쿠아 블루! 우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완전 큰 거 아니야? 아니예요? 이게 제일 큰 거에요 정말요? 네, 진짜 어, 뒤집혀있어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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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트빌로 펭귄 우와, 이거래요, 여러분 이거래요 완전 득템했어요 펭귄 너무 귀엽다 우리 약간 쿠션 같은 거 필요했어, 그치? 우와, 반짝반짝 눈, 귀엽다 약간 색감이 다르게 나오네 이것도 할 거야? 이거? 응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목욕 장난감 먹이통이 들어있고 우와 그리고 이렇게 꼬리에 리본이 달려있잖아 이거 너무 취향저격이잖아 이거 봐 아, 결혼 전에 풀어야 되는 거래, 이거는 그치? 누가 더 왜 이리와? 뭔지? 그거는 왜 이리와? 이거 여기 왜 이리와? 민트 초코 민트 초콜릿 초콜릿 짜잔 오우 이런 쿠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가격이 5만 몇천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고 사실 럭키박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 내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어려운 가격의 그런 쿠션인데 이번 기회에 너무 제대로 득템해서 진짜 기뻐요 그럼 이제 런나미가 골라온 완전 대박 상품 1등 요기보 럭키박스 1등 상품 언박싱 해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요게 바로 125cm의 요기보 미디 라는 제품이에요 이정도 크기에요 저 안보이죠 지금? 사운드만 나오고 이정도 크기입니다 완전 찰떡 찰떡 완전 새삼포네요 찰떡 완전 새삼포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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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